처음부터 지금까지 난 너였어 언제나 난 네 안에 있었다고 또 다른데 듣고 있지?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시간이 별로 없거든 진짜 이 방울밖에 없는 거야? 나랑 같이 제발 가자 현수 멈춰야 돼 내가 해야 돼 오랜만이야 과거엔 당신과 같은 인간이었지만 결국 다시 태어나는 존재가 된 거죠 정체가 뭐야? 신인류 괴물아 마지막 단계 내가 보고 싶었나 봐 차라리 이럴 거면 나타나지 말지 특수 관원님들은 스타디오를 해야겠어 다들 위험해 모른게 뭐야 그분들을 만나면 이번엔 진짜 죽을 거야 어떻게든 꺼내서 이번엔 진짜 죽여줄게 포기할 순 없잖아 어? 저게 Boh怎麼樣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